오늘은 야생에서 채취한 건질경이를 발송하는 날입니다. 자연건조한 상태의 것으로 뿌리와 잎, 줄기, 씨앗 등이 붙어 있는 상태로 잘 씻은 상품을 보내드립니다. 오늘은 자연건조한 야생질경이를 보내는 날인데요. 뿌리, 줄기, 씨앗 등이 포함된 상품입니다. 흐르는 물에 잘 씻어서 말린 것이지만 화물을 받으시면 손질하실 때 흐르는 물에 여러 번 헹궈 씻은 후 한방차 재료로 쓰시면 되겠습니다. 오늘 발송하는 이 건질경이는 중량이 1kg입니다. 바삭바삭하게 마른 자연건조한 질경이는 보관하실 때 시원하고 그늘지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보관을 하셔야 합니다. 오늘은 발송하기 전의 건질경이를 영상으로 남겨보았습니다. 여기는 강원도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.